엄마 전 정말 꿈이 많은데요. 요즘엔 피아니스트가 최고 꿈이랍니다. 음...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복잡한 악보를 잘 읽고 외워야 해서 똑똑해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? 또한 작곡도 하고 후배를 가르쳐주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어요. 엄마도 어렸을 때 저처럼 꿈이 많았었는지 궁금해요. 칭칭 너무 고운 소리 칭칭 너무 맥은 소리 칭칭 듣기 좋아 칭칭 칭 작곡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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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